최근 3D 프린팅이 여러 분야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 기초가 되는 3D 설계 분야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 가까운 제품을 그릴 수 있어 3D 설계는 교육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은데요. 미국의 사례를 최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3D 기술 전시회에 견학을 나왔습니다. 각자 기계공학이나 생명공학처럼 가려는 진로는 다양하지만 모두 일주일에 6시간씩 3D 설계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3D 설계 기술을 익힌 미국 학생들은 졸업 뒤 스템,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4개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기업에서 실제로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인턴십이나 장학금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공과대학원 출신의 이 젊은 기업인은 3D 설계 프로그램과 프린터를 활용해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기계 장난감을 개발했습니다. 여러 차례 디자인을 바꾸고 또 시제품을 만들 때 미리 배워둔 3D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장점에 주목해 일부 미국 주정부와 교육기관들은 초등학교에서도 3D 설계 수업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고 관련 기업도 학생용 자격증 시험을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3D 프린팅 설비를 갖춘 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학생이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 차원의 교육지원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추려는 학생들과 인재 발굴을 중요시하는 기업들 양쪽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YTN 최원석입니다.